안녕하세요. 구애주어 오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산 소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소개인데요. 독산역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 개인 차량을 이용한다면 서부간선도로가 바로 옆에 있는 가산 드림타워 요원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유튜버 분들 중에서도 개인 촬영 공간이나 관련 사무실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산 드림타워 요원은 10에서 20평 정도의 소형 평수의 사무실로 개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촬영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개인 라이브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방송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사무실이라 생각되며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형 공장 마련에 눈여겨 볼 만한 곳인데요. 가산 드림타워 요원은 1호선 독산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산역 2번 출구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서 5번 마을버스를 타면 신호를 대기해도 2분 거리에 있으며 도보로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을버스 5번을 타면 약 10분 정도면 바로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투자 목적으로 지산을 분양받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금리가 불안정해진 시기에 막상 투자던 실입주던 하고 싶어도 물가가 너무 불안정하고 지금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FOMC에 따르면 2024년부터 긍정적인 흐름으로 2024년 0.8%포인트 인하 2025년에는 1.2%포인트 인하로 점점 안정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너무 올라버린 금리에 숨통이 조이던 것도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추세로 돌아설 것 같은데요. 사무실 마련의 꿈을 가지셨던 분들이 금리가 오르며 포기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또 지산에 투자를 하려다 시장 경제가 가팔라져서 망설이던 분들도 조금씩 기지개를 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가산 드림타워 의원은 소형평수대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해저 오피스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꼭 맞는 사무실이 있다면 계약까지 쫙쫙 진행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해저 오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